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고 왜 사용하는가? 라는 것을 스프레드시트, 엑셀 같은 것이죠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점을 통해서 살펴보고, 동시에 공통점도 좀 살펴볼 겁니다 왼쪽은 스프레드시트 화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MySQL을 통해서 이미 제가 미리 추가해 놓은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MySQL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특징은 스프레드시트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말하자면 표의 형태로 표현해 준다는 것이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그 공통점에 걸맞게 그 두 가지의 기능이 서로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엑셀에서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author, 즉 저자의 이름이 egoing인 사람만을 출력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제가 데이터로 가서 이거 실습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여기를 egoing으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라는 값이 포함되어 있는 행만을 출력해 주죠 이것은 데이터를 정리정돈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효과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MySQL을 통해서 제가 왼쪽에 있는 스프레드시트에서 했던 일과 똑같은 것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스프레드시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데이터베이스는 코딩을 통해서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걸 클릭해서 클릭하고 기다리고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죠 데이터베이스는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요 데이터베이스야 토픽이라고 하는 표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From Topic 이거 다 문법이 있는 거고 이 문법은 우리 지금 수업의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아는 한국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중에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원하냐면 여기 author라고 하는 컬럼에 열에 있는 데이터 중에 값이 egoing인 데이터만을 나는 원해 그러니까 그 데이터만 선택해서 셀렉트해서 가져와 그리고 화면에 출력해 봐 라고 제가 데이터베이스가 알아 먹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걸 통해서 우리 왼쪽에 있는 스프레드 시트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스프레드 시트에서 스프레드 시트야 스프레드 시트야 id 값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큰 숫자부터 나오게 해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로 들어가서 정렬이 sort 거든요 sort를 누르고 id 값을 descending 큰 숫자가 먼저 나오도록 해 라고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을 통해서 여러분이 컴퓨터에게 명령하면 컴퓨터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동작하게 된단 말이죠 즉, 사용자가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SQL 데이터베이스는 역시나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로써 데이터베이스한테 이전에 우리가 명령했던 명령문 그대로에 뒤에다 한 칸 띄우고 여러분 순서가 영어로 뭔가요? order입니다 order by 무엇을 기준으로 순서를 지금 제가 바꾸고 싶어요? id라는 열이에요 id 어떤 방식으로? 큰 숫자가 먼저 나오게 descending 줄여서 desc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오른쪽에 MySQL에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스프레드 시트와 MySQL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스프레드 시트는 사용자가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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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데이터를 조작한다 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SQL이라고 하는 최소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SQL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즉, 코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차이점인지 아직은 코딩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길게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끝내고 그리고 컴퓨터 언어, 예를 들면 파이썬, php, java, ruby 이런 언어를 배우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혁명적인 일인지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앱을 통해서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활용 방법 중에 하나 웹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왼쪽은 오른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MySQL을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왼쪽에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표시되고 있는 이 글 목록들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냐면 바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때요? 순서나 이런 것들이 같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Create라는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다가 db2라고 하고 db2 is...이라고 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db2가 생겼고 이 오른쪽에 우리 웹사이트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똑같은 명령을 실행해서 글 목록을 출력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db2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내부적으로 일종의 중요한 부품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 웹사이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담을 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기술을 결합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이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누구나 글을 쓰면 우리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도록 하지 않아도 사용자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글을 써서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정보는 결과적으로는 결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여기서 금물은 저걸 어떻게 하는가? 저 내부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좋지만 뭔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끼는 거는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사례, 또 스프레드 시트와의 차이점 또 SQL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이진 못했지만 적당히 추상적인 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후부터 나오는 수업들을 통해서 지금 추상적인 상태로 남겨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느낌으로 채워나가면서 데이터베이스의 세계를 탐험해 봅시다